아이나 미가 맛 같다 생각할 때 응급처치 세팅 뭐 해야겠어 퍼메어 퍼메어 깔아 주면 됩니다 퍼메어 이미 깔았으니까 깔지 않겠는데 퍼메어는 필요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박스 가셔 갖고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실행 자동 실행 이게 꺼져 있으면은 후방카메라가 안 바뀐다 이걸 세상에 후방카메라를 봐봐 여러분 여러분 후방카메라 기능이 있거든 이렇게 도대체 뭔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내비를 AV1 있잖아 이거 비디오보는거 비디오나 별도로 이제 뭐 DMV 볼 수 있겠지 리어 카메라라고 있잖아 DVD 볼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리어 카메라라고 있잖아 리어 카메라가 온오프식 가변 기능이 있어요 쓸데없는 똥 기능이 있습니다 똥 기능을 다음 펌에서 제발 좀 똥 기능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똥 기능을 넣는 거야 구분카메라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이게 꺼져 있다 와 미치겠다 업데이트는 되었는데 화면이 내비로 안 바뀌어 이럴때는 리셋 이렇게 하면 대부분 되는데 안 된 다음에 이제 그 이 내비에 SD 슬롯이 마트에 갔다 보면 되요 세팅 시작에 이렇게 아이나비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화면 설정은 네 좋아요 10 대 10을 해놓고 X 크로스 눌러주고 소유 설정 이것도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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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 그 다음에 뽑다가 전원을 뽑았다 껴주면은 이래도 안 바뀌면 뭐 기계 불량이지 됐으면 좋겠다 안 바뀌면 뭐 기계 불량이지 뭐 된다 왜 이랠까 모르겠네 10번 체크해 봐야겠다 주의 전환 통계 온 아인앱이 또 앉자마자 이제 3번 아인앱이 또 앉자마자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 만지면 뭐 아인앱이가 망가졌네 안 망가졌네 뭐 이런 쌀 땀 소리 안하니까 틀도 아니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주는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는데 역시 그 부분만 잘 손보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없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돼야지 내가 먹고 살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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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